제가 니걸 지켜줄게요 아 진짜 아무도 안 지켰어 내가 봐줘야겠다 어 다 지들 뭐 지할꺼 뒤만 안 봤어 내가 봤을 때 같이 맞고 있는데 같이 찡찡낼거 같애 같이 맞아 맨날 변명하면서 뭐 지 바빴다 어땠다 맞아 맞아 티버린 생각이 1도 없어 왜요 그래 지금 봐 조합 봐 제이 족죽이라 돌진할 거고 제리온 찍으라 앞으로 나갈 거고 클립은 칼질하러 더 앞으로 나가겠지 남는 거 들어오지 방 kat 그러니까 통맥스가 지켜줘야지 서포턴인데 어? 뭔식울이말씀하시면 탱 안섭니다 오오오오오 세명 야 그리ache 궁 겠다 그거 위에다 썰료 위에다 썰료 encounter 딴 거부러 달라. 아니아니や 자기가 잡을 거니까 잡지 말라 하는 거지 이제 나 잡을 거니까 잡지 말라 하는 거지 그건 트롤이고요 아니 RP님 저는 말입니다 킬각이 보일때만 잡습니다 나도거든 아님 데에 보통은 그렇거든 상대방 클레오있네 상대방 클레오있네 상대방 클레오있네 상대방 클레오있네 어 그러네 클레오 얼마나 잘하나 근데 클레오는 뭐 되게 잘하거나 그런게 잘 없어서 센터 와줘야돼 아 궁초방돼 야 클리브 궁쳐져있다 나한테 바로 근데 야 클리브 노티야 피가 줄줄 빠지는데 가봐 가뒀다 아 아 궁마냈어요 다잡아 너 파워 대상자니 파티원한테 구치좀 맙시다 머리 위에 쩜쩜쩜 돼있으면 파워 대상자야 혼자 가서 보상을 받으란 말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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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야? 아 나 코트가 들어가길래 코트 야 이제는 코트 이런걸로 핑계대는거야? 나처럼 바니거를 입으란 말이야 웨딩드레스 입어 재료 난 들어갈래 빵이야 기레기 뒤로 돌았다 기레기 뒤로 돌았다 오케이 오케이 야 할권 너무 들어갔는데? 그래? 어디갔냐? 뺄게 그러면 야 엘리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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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네 군켄 밑에 군켄 빼야돼 리굴릭 빼야돼 빼야돼 진짜 빼야돼 못봐줘 이제 나도 못봐줘 제이 아까 나 궁쓸 때 있잖아 통신기를 키고 쓰니까 선딜이 없는 것 같다 5번 막 누르면서 2를 눌렀거든? 근데 선딜이 없어지는 것 같아 500원 지고 선딜은 대기야 아니 내가 한번 더 실험해봐야될 것 같아 차 못봤나? 그거 제이 그 뭐냐 그 목걸이 아 지뢰 지뢰 설치 계속 늘어나는 것 있잖아 목걸이 그거 궁 쓰고 달려갈 때 이 목걸이 적용하면 이동거리 늘어난다 아 진짜? 어 해봐 다 돈다고 오케 왜 가준다 트러프 붙였다 아!! 누구왔어 찍었어? 아니 못 맞춰도돼 얼린다 아 누구한테 죽었니? 어 아 이거 뭐야 이거? 죽었습니다 내가 갈게, 얼릴게 갈게 얼릴게, 얼릴게 얼리고나서 얼렸다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얼릴게보다는 얼릴게랑 얼릴수도 있고 안얼릴수도 있는 뜻 아냐 얼릴게 얼릴게랑 하지만 얼릴수도 있고 얼렸다라고 해줘 이게 좋을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빡셔아! 윈더빙 윈더빙! 젠장! 트루퍼 야 루야의 가드 잘 들렀다 아 X댔다 야 야 도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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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따샷 올리고 잡았고 야 쟤 킬 간다 쟤 간다 어우 X댔다 야 트롯도 놓음 아냐아냐 여기 지금 나도 야 이럴 죽겠는데 되게 써서 이럴 죽겠다 잡았다 잡았다 내가 잡았다 내가 잡았다 오우 간다 야 얘 변해있다 내가 영으로 죽여줘야겠구나 홀리 쉿 홀리 쉿 괜찮아 괜찮아 공지가 있어 선지 실험 해볼까 한번 이럴 나를 봐줘 내가 실험 해볼게 한번 그래 간다 왜 목걸이 실험 해보게? 지금 있어 목걸이가 아니라 아니네 있네 와 뭐야 근데 대박인데 뭘 실험한건지 모르겠지만 발차기 후에 한나가 발차기 후에 한나가 아 짜리 아까 스페 잘못됐어 아 그래? 그래 오예 엘토 나이스 쩔어 끝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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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진짜 가사 하하하하 tribu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